이 언주, 언주야? 언주. 몇 살이야? 아니 근데. 이분 그 분이잖아요. 국힘에서 원래. 꼴통이야. 그 사람은. 아 이분이요? 여자인 맴도 꼴통이라고. 72년생이요. 아 쥐띠구나. 예. 내가 오빠네. 이 분이 최고위원 됐잖아요. 꿀통이지. 꿀통 기질. 그거 언젠가 삭발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? 네. 맞아요. 맞아요. 그렇지. 그래도 묘하다 거기는. 묘하게 향냄새 떡냄새가 나네.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. 묘하네. 향냄새 떡냄새가 나.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. 불공이 됐건 뭐가 됐건. 공을 들이는 분이 계신 것 같아. 잘 될 거야. 그 꼴통 때문에. 그 양반은 그걸로 계속 밀고 간다 보면은. 장차방 같은 건. 장관 같은 거. 그분 뭐 따놓은 당상이고. 아무튼 야무지잖아. 기대가 돼. 그 양반도. 앞으로 더 잘 된다? 더 잘 되지. 지금 삼재 나가는 삼재에도 자기가 최고위원이 됐다? 그러면은 나중에 더 큰 그림을 그려봐도 되겠지. 그런데 국회임이었잖아요 원래. 그것도 근데. 내가 꼴통이라고 얘기했던 건 그런 것 같아. 그게 아닌 건 아니었으니까. 쉬운 말로 지금 봐봐. 국힘에서 지금 뭐. 탄핵 같은 거 한다 이러면. 국힘 의원들. 투표 안 하고 싹 빠져버리잖아. 그런 걸로. 그 국회의원들. 국민의힘 그쪽에서도. 최상병 사건부터. 그런 거 조금 아니라는 거.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. 근데 그런 거 부분을 갖다 당해서 강압적으로 시키니까 그거에 대해서 탈퇴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니까. 그냥 꼴통기질을 발휘하는 거겠지. 그렇게 해서 뭐 국힘하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. 여자임에도 이 사람은 똘끼가 있어 가지고 아닌 건 패 죽여도 못하는 사람이지. 문을 받았지 못한다는 거. 그리고 또 다른 거리도 못하는 사람이야. 다시 상상하tså 다운. 지금 탈퇴하는 가고,